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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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치유받았다. 이겁니다. 바디메오는 그냥 소경이 아니에요. 그 앞에 거지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지이면서 소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을, 그의 생활을 우리가 보나 마나 뻔하지 않아요. 얼마나 참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먹지도 못하고 여러분 입지도 못하고 불쌍하고 외로운 자 아닙니까? 그가 운명주의에 빠져가지고 패배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요. 감사하게도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런 모든 삶의 운명주의, 숙명주의, 팔자 그거를 갖다가 기적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는요. 병이 고침받는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생활적으로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 생활을 청산하게 되어졌어요. 영적으로도 봐도 그가 영혼이 이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자가 돼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을 할 때에 가장 제가 아픈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이건 내 운명이니, 숙명이니, 팔자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분들이 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이 운명주의를 타파했을까?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디메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라몬데요. 바하고 디메오가 합쳐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부르실 때 바요나 시몬 이렇게 불렀거든요. 바요나.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소리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지금 자기 이름이 없어요. 지금 이름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여리고가 가장 장미의 도시라고 했으니까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면서도 그의 인생은 구걸하면서 빌어먹는 그런 불쌍한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에게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아 이것이 나의 운명이구나 그렇게 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누가 보금해 보면 다시 보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태생적으로 이렇게 장림으로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사고가 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눈 뜨면서 살다가 눈이 멀으면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의 이런 그 맹인보다도 더 고통스럽게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내가 맹인된 거 앞을 못 보는 거 그것은 네가 어떤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맹인된 게 아니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의 그 비난과 손가락질로 인해서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 여러분 그는 6월절 대목을 맞이해서 이제는 뭐라도 좀 얻어먹을까 지금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그는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가 비참하고 아주 불쌍한 처지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불쌍한 환경 가운데 있고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도요. 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두 눈을 다 뚫고 사는데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지금 그 속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 있어서 그걸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나는 불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 있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로 자기의 불쌍함, 자기의 어떤 비참함, 바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구원자시다. 주님은 바로 구주시다. 이거를 굿뉴스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이 비참함과 이 자기의 어떤 존재를 갖다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성과 이 부패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절망의 몸에서, 이 운명적인 이런 삶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극률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 나는 예수가 필요 없다.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극률이 없어도 괜찮다. 여러분,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계아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실체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지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내 생각과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생각들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 생각이 무너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우리의 운명주의를 깨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밖에는 없다는 절대 믿음.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대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망 속에 살아가던 바디메오가 어느 순간에 과거에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소망을 꿈을 꿉니다. 47절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대 다이세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 있소서 하거니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열의 고성 길목에 앉아 있었던 이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의 소식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바로 소문은 온 이스라엘 지역에 다 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다. 낫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아 군대 귀신 들린 그 자를 갖다가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딱 이스라엘 지역에 다 퍼져 있다라는 그 바디메오는 그 열의 고성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고 가고 하는 소식들을 다 들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그 다음에 두려운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소식을 계속 듣잖아요. 그것대로 되어진다 하고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떤 소리를 계속 들으셨습니까? 세상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그가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듣기는 나사렛 예수라고 들었는데 외치기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바로 메시아로서 이 되고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분임을 그는 지금 믿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가 메시아라면 아하 내 눈도 바로 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메시아로 오신 분입니다.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이 나를 불쌍히 여견만 주시면 내 병도 남을 받을 수 있고 나의 인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끝나는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선부하십니까? 52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제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지금?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한순간에 감정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을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서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에요. 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수도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그분 안에서는 나의 운명도 바꿔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분을 믿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에 나와도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좀 바뀐 듯 했는데 이런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의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내 경험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는 지금도 역사하시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운명에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실 수 있고 정말 내 속에 계신 이분만이 나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어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운명주의를 예, 타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의 믿음은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절대 믿음이었어요. 48절에 보세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게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래 다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하는지라 여러분,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처음에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잠잠해 소리질러지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좀 점잖은 표현인데요. 아주 야단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요, 더 큰 소리로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보통 때 같으면 바디메오도요,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까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아, 체념하면서 아, 이것이 내 운명이 이르니 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 예수라는 분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선 바로 갑자기 엄청난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나오는 첫 외침과 48절에 나오는 이 외침은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48절에 나오는 이 외침은 더욱 소리질러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미친 사람과 같이 비명소리를 지르면서 바로 외쳤다라는 거죠.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강력한 외침이었다라는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하지 말라라고 하면 할수록 이 바디메오는요, 더욱더 큰 소리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더욱 그 비명소리를 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메오는요, 눈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선 어디 계신지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 주님을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와, 그냥 미친듯이 외치는 겁니다. 저도요, 기도할 때에 막 기도하며 눈을 감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마이크 대고 외칠 때 보면은 오늘 때 보면 제 뒤통수가 성도들한테 이렇게 가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눈뜨고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즉, 그런 태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이 어떠하든지, 뭐 어떻게 보든지 지금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지금 오직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말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다 토해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살고 죽는 거예요. 제가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는데 하도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유튜브 찾아가서 다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어려운 동네 식당을 찾아가가지고 그 전문가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저는요,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컨설팅을 해주는데요. 아주 식당 주인에게 직격탄을 날리더라고요. 뭐라고 날리냐면은 제가 들어도 굉장히 민망한 그 얘기를 그 공중방송에서요. 그걸 대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아, 준비한 게 엉망이네요. 그리고 폐업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아, 이 피자에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심지어는 사장님은 장살이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듣는 저도 굉장히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아주 독특하게 본 것은 뭐냐면 아니,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아니, 그 민망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 식당 주인이 좀 당황은 하지만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저분이 그냥 그 시청자들 전체가 다 보고 있는 이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멸소리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정말로 아주 비난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이 사람이 왜 상처를 안 받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은 조금만 하나님의 몸감 얘기만 하면 왜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아니, 별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주인은 아니, 막 전 시청하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도 아, 이거 식당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거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좀 당황은 하는데 그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상처를 안 받을까요? 그런 비난을 받더라도 이 식당만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더한 얘기도 자기는 들을 거라는 거죠. 이 식당만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런 태도를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고 싶으시잖아요. 남편이 지금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길 원하시죠? 남편이 지금 술 먹고 있으면 술을 끊고 정말 우리 교회 장문이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분으로 그렇게 변화되기를 꿈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돼 있어서 도전하고 또 도전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이 있으셔야 되냐는 거예요. 이 가게 주인은 열망이 있는 거예요. 열망이. 그것으로 인해서 조금 상처가 되어져도 내가 비난을 좀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이 꿈만 이루어지면 이 소망만 이루어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의 구도로 포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노력해봤는데요. 안 되었어요. 그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목사님, 제가 안 해볼 시도가 없는데 우리 가정은 그 모양 그 꼴이에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목사님, 40일 작전기도도 해보고 새벽 예배도 드려봤는데요. 응답되지 않던데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만 구하라고 한 신적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브리의 원어조로 보면 이게 ING가 붙어있단 말이에요. 한 번 구하지 말고 끊임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으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할 줄 아는 거, 두드릴 줄 아는 거, 찾을 줄 아는 거 주님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지금 운명 중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오픈해가지고 백종원 골목식당에 출연한다는 게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바디메오 한 명이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성경은 바디메오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자 그냥 그러다 말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끈질김이 없었다기보다는 저 예수야말로 바로 유일하게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도움을 얻을 수 있겠지.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뭐 고침받으면 좋고 고침 안 받으면 뭐 그것도 말고 이런 태도가 있었던 것을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고 믿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만약에 기회가 지금 한 번뿐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포도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에 죽게 살기로 붙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절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냥 이런 겁니다. 믿져야 본전이죠.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요. 그건 뭐냐면 주님 아니셔도 괜찮다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질 못해요. 완전히 맡기질 못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모습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 없는데 바디메우에게서 지금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저 마침내 저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 그분을 믿고 나가면 나의 삶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또 다른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 사실을 이 바디메우는요. 지금 그것을 주님 앞에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어지면 낭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요.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오직 예수 안에서 만나는 해답을 받겠다. 라고 하는 이 결단을 지금 바디메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운명의 고통의 부르지짐을 외면하신 분이 아니세요.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부르지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49절입니다. 49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머물러 서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뭘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며칠 지나면 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런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길을 지금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 고통의 걸음걸음 사이에서도 들려오는 이런 운명주에 빠져있는 이 사람의 그 간절한 부르신심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신심을 듣고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러십니다. 머물러세요. 그분은 그 바디메오의 그 신음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는 자신의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당하실 그 고통보다도 우리의 고통에 더 민감하신 분이라는 거죠. 보세요. 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고통이 얼마나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때 바로 그 옆에 달려 있었던 한 강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강도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바로 임할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 엄청난 고통의 절정인 그 순간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같이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은요, 결코 우리의 고통의 그 신음에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로 듣고 계세요. 어찌할 수 없는, 나임으로 어찌할 수 없는, 좀 시도해봤지만 안 되었던 그 문제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해봤지만 아직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그 외마디의 그 부르짖음을 우리의 주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디메오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절망과 그 체념, 그리고 운명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절망만, 그리고 낙심만, 그런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디메오가 그런 운명이나 절망 속에서 빠져 있어서 그냥 체념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내 팔자가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전에 내 팔자가 이래요, 복사님? 그런 얘기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쟁이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한 분만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처럼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것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믿을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이 없이, 이 소망이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하나 변화시킬 수 없는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가족이 있는 잘못된 습관 하나 끊지 못하는 그런 주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네가 소망하는 게 뭐냐? 중요한 순간입니다. 바디메오는 배고프니까 늘 하던 대로 음식을 주세요. 아니면 옷이 변변치 않으니까 옷을 주세요. 자기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조금 혼내주세요. 뭐 이런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 보기를 원하나이다. 따라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눈을 뜨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주님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제는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손벌리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이제 눈을 뜨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주님을 눈을 뜨고 변화된 인생으로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곧 제가 보게 돼요. 그렇게 그 순간 어둠은 순식간에 거치고 빛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성공한 그 위인들도 또 보면은요 여러 가지 한결같이 자신의 그 꿈이 이 위에서 그 운명처럼 자기 앞길에 막고 있는 모든 그 장애물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단어 숙명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사전에 다 빼앗아 버려야 됩니다. 모두가 절망적인 얘기를 할 때 모두가 안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찬송가에 보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자주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작사한 그 곡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우리가 불려지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곡을 보면 이내하신 구세주여 예수를 나의 구주삼고 나의 생명 되신 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정말 우리의 믿음을 깨우치는 그 놀라운 찬송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은 태어난 지 6주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그것은 돌파리 의사가 바로 잘못된 약물 치료를 해가지고 시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어머니가 보고선 어린 딸을 끌어안고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어요. 냉인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고 그 가정도 가난했어요. 천상 가상으로 한 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열한 살이 되었을 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그렇게 사랑했던 할머니도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죽지 못해서 사는 그 인생 앞에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이 뉴욕에서 전도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도집회 가운데 찬송소리가 흘러납니다. 웬말인가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습니다. 이 찬양을 듣는 순간에 이 페니 크로스비가 자기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찬송 맨 끝에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몸 바칩니다. 이 부분을 들이다가 이 페니 크로스비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나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 받을 수 있나요? 그때 주님이 크로스비에게 음성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시를 쓰고 노래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아까 우리 코디와 같이 여러분 그때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시를 쓰고요 노래를 만들게 했습니다. 여기에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95세까지 살면서요 무려 8천여 곡 이상의 찬송가를 작사했다라는 거죠. 그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그런 운명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가 92세 되었을 때 그 생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보다 행복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렇게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눈은 그대로 안 보이지만 영적인 그 눈이 열리니까 바로 구원을 체험하고 또 자신의 사명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보다도 가장 큰 행복을 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서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운명주의에 빠질 수 있는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교회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 지나서 교회가 이제 30주년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시간들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이런 운명주의 그리고 자포자기하고 뭔가 정말 주저앉고 싶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과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 나의 꿈과 나의 야망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운명이나 순명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나아갈 것이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비전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꿈과 사명의 눈을 열어주셔서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 나는 극률이 필요한 자입니다. 저는 주님 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온다지라도 나는 주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때 바디메오의 운명이 주위에 빠졌던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던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이제 모든 내 안에 일어나는 어둠을 거쳐버리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굿 1 1 1 1 2 2 3 2 1 2 2 2 2 3